웹 브라우저라는 것은 웹은 WWW,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을 뜻하는 거고요. 웹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거미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컴퓨터를 거미줄처럼 연결시켜놨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라는 것은 브라우저 검색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브라우저 검색기잖아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웹 검색기, 인터넷을 보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웹 서버, 서버라는 것은 뭐예요?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웹 서버에서 제공해 주는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한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웹 문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 결론적으로 웹 브라우저가 없으면 우리가 인터넷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이 플러그인 기능을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플러그인이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별도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이런 걸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전자우편, 이메일 발송이라든가 HTML, Hypertext Marker Language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웬만한 웹 브라우저들은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접속한 사이트, 최근에 들어가 본 사이트, 그 다음에 URL,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인터넷 주소죠.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록 기능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내가 들어가 본 사이트에 대한 히스토리, 그 다음에 자주 방문하는 URL,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즐겨찾기, 내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에 대해서 즐겨찾기 기능도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본 사이트에 대한 히스토리 기능도 지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웹 브라우저의 종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엣지, 요즘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크롬,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나온 웨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는 사용하지 않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웹 브라우저 종류였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화짜바 이런 것들이 웹 브라우저의 종류예요. 이번에는 이제 쿠키인데 이 쿠키가 쉬우면 잘 나오거든요. 우리가 과자 쿠키를 먹다 보면 입술 근처에 묻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너 쿠키 먹었지 금방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거는 뭐냐면 인터넷 웹사이트에 방문 정보를 기록하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 들어가 봤는지 그걸 기록해주는 텍스트 파일을 갖다가 쿠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쿠키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쿠키 과자를 먹었을 때 입술 주위에 묻었어요. 너 쿠키 먹었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방문 정보를 기록하는 텍스트 파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이 사이트 내에서 어떤 정보를 읽고 어떤 정보를 남겼는지에 대한 정보가 누구한테 우리 사용자 PC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방문 정보 기록이니까 그 다음에 고의로 근데 얘는 조심하실게요. 고의로 사용자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무슨 정보를 봤는지 남겼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쿠키 시험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 검색인데 주제별 검색인지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별로 검색을 하겠다, 찾아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키워드형, 원하는 단어, 그 다음에 메타 검색 엔진, 로봇 에이전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검색 엔진을 참조해서 정보를 검색해 주는 게 메타 검색 엔진이에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